어떤 그림을 드려볼까, 오늘은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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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림을 드려볼까? 많은 색깔을 그려줘요! 레드! 레드! 레드? 레드! 오케이, 레드. 저는 검은색을 그려줄게요. 아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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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우도 그려주세요. 진우도 할 거예요. 어, 바보! 노랑색 어디 갔죠? 로로! 로로! 오, 로로! 오, 노랑색 어디 갔죠? 로로! 아까 색깔 다 있었는데? 로로! 너랑 어디 갔니? 로로! 형아가 딴 거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. 아이고 우유는 버리고 생년필은 가지고. 롤롤. 롤롤. 아이고 얼른 자기 것만 치라고. 갖다 주네요 그래도. 다 만들었습니다. 뭐 그린 거야? 도넛 책상 의자. 도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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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도넛이네. 도넛? 응. 도넛! 누나가 도넛 만들어줄까? 응. 세이 예이! 예이! 진짜로 만들어준다고요? 도넛이 만들어줄까? 도넛이 만들어줄까? 도넛이 만들어줄까? 엘리스라. 도넛이 만들어줄까? 와 굿나 요리사네. 오늘 뭘 만들어볼까요? 도넛! 롤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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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 신났다. 롤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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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저이! 자, 밀가루는 뭐 저렇게 노래했지 재밌죠? dragon야해요. 아기들 밀가루 카페 가면 또 난리나잖아요. 출값이 너무 좋으니까. 자, 올라왔어요! kamu will be hello! 진후가 하기엔 아직도 스준이. 도etter 난 아무것도 못하게 해. 감사합니다.